제이비 타임즈 네, 더 막내작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9101님이 오늘도 제이비 막가 두 분이 시원하게 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통쾌하게. 누구를? 아, 세상을 때리라는 이야기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등장인물들 때리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저는 폭력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아,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왜요? 대답이 왜 그래요? 아니요. 아름다운 얘기를 하려고요. 제이비가 어제 시선 집중을 진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22분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이벤트를 잠깐 했었잖아요. 보내드렸죠. 와, 축하 인사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3170님이 2주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동접자 수가 만 명이 되면 우리 제이비도 시를 써야 되니까. 예습 차원에서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2주년입니다. 운 띄워주세요. 삼행시가 뭔데요? 네? 그 앞자가 뭐냐고. 2주년이라고요. 2주년? 네, 알겠습니다. 2. 이렇게 된 거 더욱더. 주. 주간보다는 객관적으로. 년. 연속해서 20년도 자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아직은 젊으니까 20년은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동접자 수 만 명이 되면 제이비도 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막과 일방적인 강요였지 저는 약 드린 바고. 알겠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단 하루만 22분에게 커피 행운을 드리는 게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저희 그렇게 야박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 문득 참여 안내 멘트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멘트가 들리면 저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멘트라는 게 문자 보내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밀이에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준비한 게 있어요. 듣고 아 지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척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48001.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루 10분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오늘 하루만 하는 거 아니고요. 16일까지 이어질 거예요. 아 잠깐만요. 하루에 10명씩 왜 16일이야? 22일을 해야 220명이 되는 거예요. 아유 따지기는. 삐딱성은 저한테 타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안내 멘트가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시선 집중을 8시 30분까지 쭉 들으셔라. 그래야지 행운이 따라간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네. 참여 멘트가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타임 가보죠. 어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년 전 8월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청와대에 조국만 도련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건 사실이다. 이 발언은 9월에 조국 당시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윤 전 총장 측에 반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응아지를 안 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대응을 할 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제 뉴스가 많이 됐거든요. 김의견 의원 인터뷰가. 그런데 캠프 차원에서도 대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글 올렸는데. 이게 혹시 우리 인터뷰 요청에 대한 답일까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관계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입니까?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의견의 영역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유혹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유혹. 들어와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대답을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깐요. 뭘까요? 그러니까요. 생각은 같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출연 유혹인가요? 우리의 유혹인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출연 유혹에는 흔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셔야 되는데. 8372님이 아니면 그만두라는 의혹?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설마요. 이제 시작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는 계속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전화 받아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제2비타임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 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에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비대면으로 그냥 영상만 공개를 했는데요. 좀 짧게 좀 짚어봅시다. 어제 출마 선언 가운데 핵심 키워드 눈에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위기인데 19번인가 썼다면서요. 상당히 많이 썼는데 왜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을까를 좀 헤아려 보면 위기라고 하는 상황 진단 속에서 파생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싸워야 되겠습니까? 비상 극복해야죠. 극복을 해야 되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또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유능한 어떤 리더한테 맡겨서 국민이 통합을 이루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그럼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까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을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출마 선언보다는 투쟁 선언으로 저는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걸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각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경제 부흥인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 모임의 명칭이나 이런 걸 보면 공정과 성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내걸 때부터 나올 거다 그랬는데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아마 위기야라고 하는 어떤 상황 진단하고 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야만이 기본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워쌀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튼신해지고 활력이 돼야만이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먹힐 수도 있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는 경제의 총량을 기워놓고 거기서 보완책으로서의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그림을 맞춰야만이 오히려 대국민 설득력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기와 경제 부흥은 하나의 세트가 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뒤로 배치하고 분량을 줄인 건 나름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출마선언문을 보면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노동에 대해서도 다 말을 해요. 기본 비전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것도 답은 야권의 제일주자를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의식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게 기본이죠. 기본이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출마선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장의 전반을 아울러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기본 코스죠. 이걸 이야기하지 않은 게 사실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촌철님들은 삐딱산 정신을 지금 발휘를 하고 계세요. 1105님. 지금이 위기면 집권 여당에 있는 본인도 위기를 만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거의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외상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98님. 모두 본인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네요. 심히 궁금합니다.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점점점.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넘을 산이 당 밖보다는 당 안에 일단 있잖아요. 친문과 도덕성 검증이 산으로 꼽히던데 어제 가족에게 폭언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공개 사과도 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대한 정면 돌파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썼던데 이 전략이 좀 통할까요? 계속 회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논란들이. 그런데 이게 회자가 되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입을 안 연다 해서 회자가 안 될 거냐. 그러지는 또 않겠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면 돌파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 더마 깎고 썼는데 이거 말 그대로죠.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함으로써 진유공방 버릴 여지를 차단을 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멘트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래 그 정도로 했다면 더 이상 문제 삼을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접근법 아니냐. 이렇게 읽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산은 친문 견제가 꼽히던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경선 룰에 따르면 만약에 50% 과반 득표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친문 견제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경선에서 바로 50%를 돌파한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견제의 어떤 파괴력이 전혀 달라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50%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친문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논란이 됐었는데 국민 면접에서 민주당이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했다가 철회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낙연 후보랑 정세균 후보는 강력 반발 이재명 후보는 좋은 아이디어다. 여기 또 갈렸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던데 자세한 내용은 3부 강훈식 공동단장에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제 링에 다 올라왔잖아요. 누가 지지율 상승 레이스를 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 단초가 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이재명 27, 윤석열 21, 이낙연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추미애, 홍준표 각각 3% 나왔거든요.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초점을 갖춘 건 조사 시점인데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한다면 출마 선언한 뒤도 있네요? 6월 29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은 어제 있었으니까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여지는 없었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은 일부 이 조사에 반영이 됐겠지만 완전히 반영이 됐다고 보면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재는 여론조사로는 아직은 좀 빠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9일 오후 1시에 출마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론조사가 거의 한 3분의 2는 진행된 다음부터 이게 뉴스화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골라오셨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이 뉴스를 주목한 이유가 뭐냐고? 이 뉴스를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죠. 어떤 점이 주목하냐면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이걸 좀 가름을 하면 따라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출마 선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제 얘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 일단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겠고요. 다만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앞으로의 차기 주자 행보와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는 패턴 이게 좀 달라질 거예요.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트랙에서 달리는 육상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열심히 뛰면 됐던 거였죠. 그런데 앞으로는 양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권투 시합으로 바뀌죠. 상대를 보고 상대를 보고 잽이든 원투 스트레이트든 날리는 권투가 될 거고요. 막판에 가면 권투 수준을 넘어서 격투기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는 나만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면 서로가 견제구를 날리고 내지 견제구를 넘어서 더 심한 어떤 공방이 오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비교평가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겠죠. 앞으로는. 그냥 지금까지는 유권자가 아무개라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 호불호를 판단을 했는데 그냥 그 단선 구조가 아니라 복선이 되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해 들어가는 특히나 이거는 무당층에게는 더 크게 아마 작동을 하게 될 건데 벌써 그런 조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열공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살짝 견제구를 날렸어요. 살짝 잽 수준을 날렸고 그 전에 출마 선언 때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성남지청할 때 변호사로서 본 적이 있다. 그렇죠. 과거를 소환했죠. 그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언론도 이 두 사람을 세트로 묘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질문할 기회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계속 질문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걸 앞으로 좀 체크포인트로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걸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상대도 공격을 하면서 나도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엑스파일 등 초반 악재를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좀 있고 각각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어떤 전략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후반 왜 그러냐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출마 선언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그때쯤이 되면 일단 흡수가 될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에. 여기에다가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서 오늘 있게 되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이런 변수들이 반영이 되게 되거든요. 이래서 초기, 몸을 푼 다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로 나올 거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오면 한 번 더 분석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뉴스 좀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신문윤리위원회가 조선닷컴을 비롯한 11개 온라인 매체 기사 15건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게 손정민 씨 사건 관련 보도예요. 월간 조선이 5월 17일에 고인의 어머니 인터뷰를 실었는데 다른 매체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또 인용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 A 씨 있지 않습니까? 친구 A 씨에 대한 어떤 어머니의 발언을 그냥 따옴표를 따갖고 인용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용 보도를 한 것을 문제 삼은 거죠. 그래서 신문윤리위원회는 또 128개의 모든 심의 대상 온라인 신문사 발행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건데요. 이건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직접 인용을 하기 위해서 겹 따옴표를 따갖고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팩트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알파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의 진위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언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거 인용 보도하는 게 뭐가 잘못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는 게 언론의 아주 무책임한 보도 태도일 수가 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했다. 이 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고 뇌약간고치기님이 주의로 충분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따옴표로 말만 옮기지 말고 검증도 해라. 그게 언론이 할 일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모닝커피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참여 안내 멘트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8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시선집중에 계속 귀 집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행운을 전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